안녕하세요. 자이언츠TV에서 킬링파트를 맡을 야구꾸러기 임주경입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제 이름 주경영으로 하면 킬링이 되는데요. 올 시즌 동안 롯데자이언츠에서 우리 선수들의 여러가지 모습들과 또 생생한 현장 소식 강렬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바로 롯데에 가시나 가시나 네 고맙습니다. 자이언츠TV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. 자이언츠TV에서 킬링파트를 맡... 안녕하세요. 자이언츠TV의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 야구꾸러기 임주경이라고 합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 또 무슨 말을 하죠? 저는 정말 롯데 좋아하고요. 부산 갈매기... 아 뭐라는 거야 내가... 롯데자이언츠의 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롯데 정말 사랑하고요. 자이언츠TV도 파이팅입니다.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직 남았네요. 제가 바로 롯데에 가시나 가시나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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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